쇼트업 친구들 안녕! 모모예요! 친구들 오늘부터 모모와 파닉스 몬스터들과 함께 A, B, C, D 알파벳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 모모와 처음으로 배워볼 알파벳은 알파벳 A! 알파벳 A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친구들 그런데 알파벳 A에는 아주 큰 알파벳 A와 아주 조그만한 알파벳 A가 있대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라고 한대요 친구들 그렇다면 대문자 A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모가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대문자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소문자 A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대문자 A를 조그만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소문자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소문자 A는 이렇게 생겼대요 친구들 이제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으니까 랩과 율동을 통해서 A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Are you ready? Come on! Phonics, phonics Phonics, phonics We learn phonics We learn phonics Let's learn words with A, A, A A is for ant A, ant, ant A is for alligator A, alligator, alligator A is for apple A, apple, apple Phonics, phonics Phonics, phonics We learn phonics We learn phonics Let's learn words with A, A, A A is for ant A, ant, ant A is for alligator A, alligator, alligator A is for apple A, apple, apple 친구들 랩과 율동 잘 따라했나요? 어때요? 엄청 신나고 재미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모모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친구들이 모모가 무엇을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친구들 모모가 무엇을 그렸나요? That's right 엔트였어요 친구들 모모를 잘 따라해보세요 개미는 영어로 ant 친구들 모모가 무엇을 그렸나요? Right 악어였어요 악어 친구들 모모를 잘 따라해보세요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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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는 Alligator Alligator 마지막으로 모모가 무엇을 그렸나요? 맞아요 사과 사과였죠? 모모를 잘 따라해보세요 모모를 잘 따라해보세요 Apple Apple 사과는 영어로 Apple 친구들 오늘은 모모와 파닉스 몬스터들과 함께 알파벳 A A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친구들 어땠어요 신나고 재밌었나요? 그러면 모모는 다음 시간에 알파벳 B 알파벳 B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오늘 배운 알파벳 A 잘 복습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신나는 파닉스 랩과 송을 책으로도 만나보세요 파닉스 몬스터 무료 앱도 잊지 말고 깔아주세요 알파벳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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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B